안녕하세요. 제우스 에듀의 중근입니다. 9월 모평 대비 학습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지금 급하게 이걸 촬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9월 모평 대비라고 하면 대단히 긴장하고 좀 잘 치고 싶어서 EBS 소재를 막 외우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EBS 소재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이 9월 모평만 잘 쳤다고 해서 수능 시장에서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 그렇게 짧게만 공부하면 결국은 수능 시험에서 망하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1문제, 2문제 정도 틀리는 건 괜찮아도 3문제 이상 잘못 틀려서 2등급으로 미끄러지면 미칠 일이지. 그런데 왜 어떨 때는 1등급인데 어떨 때는 2등급으로 떨어질까? 빈 개념 때문에 그래. 개념이 빵꾸나 있어서 그래. 그걸 모르고 계속 새로운 문제만 푸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컨디션이 좀 좋거나 자기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1등급이 나오겠죠. 그러나 재수없게 자기가 딱 모르는 개념, 빵꾸나 개념이 딱 등장해서 한 두세 개 틀려버리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걸 자신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컨디션이 나빠서 2등급으로 되었다 하는데 항상 현장에 가면 가장 컨디션이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빈 개념, 빵꾸난 개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약점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한습이로 공부를 하세요. 한습이로 공부를 쭉쭉 하세요. 기본적으로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부정사가 약한지 분사가 약한지 아니면 구문으로 공부해 나가다가 어떤 구문 파트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지 이 부분만 자꾸 막히는지 그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거 보이면 그런 걸 계속 메꿔 나가기 시작하면 실제 시험에서 지금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실력이 나올 수 있죠. 일단 안 막히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EBS 강훈련 시리즈를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EBS 강훈련은 난이도가 최상위입니다. 전체 EBS 문제를 150문제를 줄였으니까 그거 얼마나 체계적이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만 뽑았겠어요. 생각을 해봐. 만약에 쉬운 문제를 150문제 만들어 놓으면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다 틀릴 건데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 더 많은 문제를 찾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빵꾸난 개념을 메꾼다. 그러면서 EBS 강훈련을 공부해 나가면서 반복하면서 새로운 문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 숙달도를 향상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1등급, 아니 만점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3, 4등급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떨 때는 점수가 좀 잘 나왔다가 어떨 때는 정말 폭망했다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쭉 해나가지 못하고 좀 하다가 좀 포기했다가 또 우울하고 조회식 들어서 다시 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목표가 되니까 다시 긴장이 되거든. 다시 긴장이 되니까 EBS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EBS 내용을 암기하면 과연 수능에 가서 현장에서도 똑같은 점수가 나올 건지 EBS 내용 그 자체로 안 나오잖아. 소재만 갖고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그러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점수는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개념 중심 학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습이 가지고 문법, 구문, 독회. 독회는 힘들더라도 문법, 구문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좀 해.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꾸 실력을 향상시키라고. 그러면서 EBS 연계 강좌를 병행하면 되는데 EBS 강훈련을 가지고만 해도 그게 150문제인데 여러분 150문제가 작은 문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내가 강의 자체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 나온다 문제 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아먹잖아 안에 거를. 안에 있는 콤마 하나까지 해석 다 한다니까. 구문 파악 다 하지. 문법 설명 다 하지. 논리 전개 다 하는데 더 이상 뭘 할 게 있냐.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를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현장 가면 난이도가 낮다니까 그것보다 훨씬.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같은 논리에서 움직이니까 답이 찢길 수밖에 없지. 그런데 다른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잘 해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3, 4등급이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한숲이 공부를 꼭 해야 돼. 그거 하면서 수능 완성부터 보라고요. 수능 완성 그다음에 영어 독해 그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보라고. 연계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수능 완성에서 가장 많은 연계 비율이 나오니까 그것부터 보라는 거죠. 또 그게 좀 더 어려우니까 그것부터 보는 게 좀 더 좀 쉬운 어른 거 보다가 쉬운 거 보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도 좋고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꼭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3등급, 4등급 안 나와 절대. 생각을 해봐. 기본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기본 문제든 EBS를 수능 완성을 가장 어려운 문제를 논리 전개 다 잡아가면서 구문 찾고 문법 찾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안에 있는 문제 자체도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이나 이렇게 어려운 것만 뽑아 놓은 거니까 뭐 대박이죠. 꼭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진짜 가슴 아픈 4위권입니다. 여러분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나도 무진장 가슴 아프니까 도대체 5등급 이하로 떨어진 동안에 왜 그렇게 놔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왜 치료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아프다 그리고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정을 해야지 몸 다친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계속 달리기 하라 하면 한쪽 다리 또 부러지겠다. 다리가 부러졌으면 똑바로 다리를 치료를 해야지 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개념 학습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야. 일단 영어를 보면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이가. 보고 한글로 옮길 수는 있어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를 풀어요. 다리를 고쳐야지 뛰지.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지. 선생님 지금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한습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를 낫지 않고 시합 나가봐라. 맞은 다리까지 또 부러질 거 아니야. 지금 다리를 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개념 학습을 하라고. 개념 학습을 정신을 초집중을 해서 문법 구문이라도 하라고. 독회도 하고 같이 해. 그렇게 하면서 EBS 연계 강좌를 보는 거야. EBS 연계 강좌를 수능 완성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게 되면 5등급은 아니다. 아무리 발로 쳐도 아무리 해도 적어도 3등급, 2등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 점수가 잘 나와본 적도 없고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스스로 자꾸 자꾸 무너지잖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 제우스 제자가. 여러분 힘내고 하세요. 진짜 힘내고 하세요.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물론 상위권은 조금 노력하면 되겠죠. 중위권도 마찬가지고 하위권이 문제죠. 그래서 만점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깡닥으로 해봐. 그러면 또 하나 1, 2등급 나올지 최소한 5등급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꼭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모평이라 해가지고 너무 발발 떨지 말고 9월 모평 못 치고 현장에서 잘 치면 되니까 9월 모평이라 해서 막 문제만 풀고 개념 다 날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커리 나 어떤 그런 순서를 다 망가뜨리고 문제풀이만 하고 있으면 진짜 한 대 쥐어박아야 된다고 거울복 한 대 쥐어박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18 19 19 19 19 20 20 人